그 산 중턱에서 내려다본 헵펜하임 전경입니다. 지금 저기 성당 건물이 보이는 곳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아까 제가 광장에서 찍었던 시청 건물이 저기 보이네요. 이게 이제 성당이고 이 동네 이렇게 거기서 좀 내려가다 보면 이 건물 바로 이 시계탑이 보이는 건물이 이 건물이네요. 이 건물 그리고 이제 이 도시의 전경이 이렇게 이제 쭉 아래로 해서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마나임이고 이렇게 이제 동네가 보이네요. 저기 맥도날드 저 옆으로 뒤로 멀리 보이는 곳이 나름 스타트 쪽. 계속해서 프랑크 쪽으로 프랑크프루트로 연결되죠. 이 맥도날드 이 건물 보이는 곳. 이 쪽이 바로 저희 거래처인 길라 크레인 서비스.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일 수리 공장에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또 중고 파트 스탁 또 또한 세계 최고 스탁량을 자랑하는 곳이죠. 그래서 저희하고는 20 한 7, 8년 전 전부터 거래를 쭉 두고 중국과 인도를 제의한 아시아 총 대리 정권을 저희가 갖고 있죠. 정말 그 수도 없이 많이 온 곳이지만 올 때처럼 동화 속의 어느 작은 마을 같고 그런 이곳 도시가 너무나 늘 마음에 들고 정겹게 느껴집니다. 참 그 뒤쪽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포도원이 있고 멀리 보면 지금 보이지 않는데 옛날 영주가 살던 성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이렇게 포도원과 성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이게 산 쪽에서 본 도시의 배경이죠. 그렇죠? 아 참 늘 봐도 항상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.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저희 동영상도 봐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세요. 고맙습니다.